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단해안 교장 선생님 말씀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잘 봤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전에 주셨고 또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 선생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제를 가장 잘 서포트하는 그런 말씀으로 강의를 항상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번 달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망스렸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전에 오늘 제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묵상을 해왔던 말씀이긴 하고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묵상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저희 가족들과 같이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또 몇몇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의 건강한 신앙의 성숙도를 지표화하는 작업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신학 하시는 분 또 조직신학 하시는 분 또 기독교 교육학 하시는 분 또 사회학자 정치학자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계속 공부들이나 토론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신앙의 성숙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이제 아주 정밀한 이론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주 빠져들면서 이제 그분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근데 이 석학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 성도들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을 해보셨대요. 근데 이분은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한 7가지 정도 단계로 이렇게 발달한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2단계 내지 3단계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 어느 단계로 가지 못하냐면 신앙이 자기화된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 또 현실을 이해하고 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대부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순응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열심은 굉장히 강하다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이상민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아주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지향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신약성서에 아주 일관된 어떤 가르침인데 고린도서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또 온유한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데 베드로서에 우리가 읽었던 그 베드로서는 특이하게도 뭔가 순서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저는 청년 시절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믿음이 뭔가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발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가정의 힘에서 지난번에 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 굉장히 엄정한 명령이 있잖아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엄정한 가르침과 어떤 지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질서가 하나님의 나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나는 천국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성숙하라 그러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새겨질 때까지 애쓰라 그러고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면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죠. 피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우서 1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제 말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신령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과 득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다.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욕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멸망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니 너희는 모든 열심과 열정을 발휘해서 너희의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제 꽂혔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 더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청년 시절에.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보금주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주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속죄를 받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정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칭찬하고 또 권장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믿음이 신념이 강한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나아갔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높은 등목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풀신 남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외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구했는데 나중에 뭔가 갈등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원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무기력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에는 일정한 원리와 규범과 법칙이 있는데 그냥 내가 뜨겁게 믿음으로 사랑할래 자녀를 사랑하는 부분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깊은 원리와 지식이 있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사랑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어떤 원리가 없이 뭔가를 열심히 행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립공원에 가서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면 벌금을 맞아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야생동물이 있는데 이렇게 배고플 것 같아서 배낭에 있는 것을 이렇게 던져주고 이러면은 그것이 결코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일들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많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나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덕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덕이 뭘까? 그냥 예의바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일까? 교회에서 우리가 아 저 분은 참 덕스러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참 항상 양보하시고 또 목소리도 좀 이렇게 쫙 깔려있고 항상 표정은 이렇게 밝고 그 다음에 항상 사주시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덕스러운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런 것인가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지식은 도대체 뭘까? 그것도 이제 고민에 빠졌는데 이해에 이르렀어요. 자 근데 덕과 지식의 단계까지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표정을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결제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절제와 인내는 내가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이해했어야 됐었습니다. 절제와 인내의 단계 다음에 경건과 형제의회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금 찬찬히 보면서 이것이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기초와 지향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령한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은 첫 번째 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는 마음을 쏟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야 상민아 내가 너에게 이제 구원을 줄 수 있게 됐다. 내가 피 흘리고 싸워서 너에게 나의 성품을 나눠줄 수 있게 됐다. 너가 기뻐해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수행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그런 속성의 능력으로 넓고 높고 길고 깊은 능력으로 강력하고 세밀한 능력으로 부드럽고도 강력한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과 방법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 그리스어로 아렛데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 그것을 그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덕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것인가를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는 것은 대도 안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해도 안 될 거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주제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내가 그냥 안 될 일을 애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헬라우로는 이 표현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볍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실제로 구현되고 나타나도록 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이러한 명백하고 엄중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지극히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지극히 위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본성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 하나님의 신령한 본성에 같이 참여한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셔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아들과 한몸으로 교제하게 하셨다. 청년 시절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자기 모순 속에서 빠져가지고 보둥보둥 그리고 있을 때 방바닥을 뒹굴고 괴로워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믿붙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의 사김으로 부르셨던데 그 사김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믿붙인 분이다. 믿을만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것 같지가 않고 예수님과의 그 사김 속에 내가 견고히 그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안도감 내가 여러가지 죄악 중에 있고 모순 속에 있고 연약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제가 사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 이끄신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믿을만한 분인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몽예는 아름답고 같이 몽예를 맺자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던 그 삶의 몽예 같이 가자라고 하는 어떤 연대 결합 이것이 너무나 견고한 것인데 그 결합은 속성을 같이 공유하는 결합이에요.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결합이에요. 그냥 우리를 썩어버리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도구로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영광과 덕을 같이 나누시겠다. 거기에 참여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본성 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신령한 본성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신령한 본성 은 본성 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물리학이나 physics 이렇게 할 때 physics 가 물리학이 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리 본성 nature 라고 했을 때 썼던 그리스오 입니다. 여기서 physics 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는 이 아랫떼라고 하는 덕과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본성은 덕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성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느냐라고 하는 경륜과 관련된 그런 속성도 본성에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후소 1장 5절에서 7절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보이지만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저는 뭔지 압니다. 제일 아래에 뭐가 있죠? 제일 아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믿음이 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 무엇에 무엇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 무엇에 무엇을 더하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축적된다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터 위에 그 위에 덕이 얹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덕 위에야 지식이 얹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덕과 지식 위에야 절제라고 하는 것을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절제가 있는 속에서야 뭐라 할 수 있다? 인내가 인내를 이렇게 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경건이 나올 수 있다. 경건을 더할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덕이 있다는 말인가 덕이 나온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덕을 강력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말인가 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5절 에요. 그러하니 너희는 모든 열심과 열정을 발휘해서 너희의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더욱 힘써 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죠.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 더욱 힘써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은 로마스에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했을 때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했을 때 같은 표현인데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열정을 가지고 라는 뜻이에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로마스에서 말씀하느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24시간 항상 동동거리고 뛰어다닌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다스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욱 힘써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간절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열정을 다 동원했어 그런 뜻이에요. 너희의 모든 열심과 열정을 다 활용했어 적용했어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일기십니까? 우리 더욱 힘써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간절한 열망을 모든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열망을 다 동원했어 적용했어 너희의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고요. 여러분 덕이 뭘까요? 그리스어로 아렛떼라고 부르는데요. 아렛떼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그냥 윤리적 타골성 이렇게 통상 번역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윤리적 타골성 이 아렛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 말씀은 사실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 덕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십계명과 다양한 계명들과 구약과 신약에 걸쳐진 수많은 명령들과 계명들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오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달에 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몸속에 체화되는 그 과정들이 우리 속에 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채율하라고 하는 말씀 나누라고 하는 말씀 정의를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는 여러가지 말씀들 속에서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개명에 대해서 엄밀하게 공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다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제일 밑에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사실은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어떤 것으로도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덕을 추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좀 이상한 믿음이에요 실제로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믿음인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고 전문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같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믿고 있다면 우리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욕구와 욕망과 열정이 없겠습니까 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본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없습니까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잘못된 믿음이거나 거짓된 믿음이거나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에 대해서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물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식물을 많이 좋아하니까요 그 씨앗들은 적당한 물과 온도와 햇빛과 산소가 없으면 발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 자연 속에서 이렇게 씨앗들이 뿌려지더라도 그 해 그 다음 해에 100%가 다 발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발화율을 한 70% 80% 조절합니다 만약에 씨앗들이 다 뿌려졌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고 하면 그러면 그 종이 멸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씨앗 상태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가 그 다음 해 불이 안 나는 해에 이렇게 씨앗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조절합니다 연꽃 씨앗 같은 경우에는 수천 년이 지나도 적당한 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이제 발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백한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창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요 너무 방자한 믿음이에요 열심만 강조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덕 앞에서 좌절하는 경험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방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덕 앞에 하나님의 개명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확신의 믿음이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이 믿음에 덕을 더하는 단계로 가야 되겠죠 그죠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향남교회에 선포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얼마나 복잡한 정서를 느끼십니까 좋은데 될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것이 믿음의 단계에서 덕을 더하는 단계로 갈 때에 경험하는 어떤 정서 건강한 정서예요 무기력함을 느껴야 되고 자존감이 깨지는 상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어떨 때는 좌절에 빠트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덕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공부와 열정과 추구가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세대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찌그러들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덕에 대한 충만한 지식과 감각을 감각을 은혜로 받아놓지 않는다면 뭣도 모르는 교회가 될 거예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덕을 공급하려고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이 믿음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그냥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런 태도예요 돈도 벌어야 되겠고 심하게 간섭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냥 특별히 큰 문제 없게 잘 돌봐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심각하게 나한테 들어오지는 마세요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너희의 모든 열정을 다 해서 지식을 더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개명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얻어지는 실질적인 살아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덕에 지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전투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식은 전투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모를 공경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때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때 나에게 터덕대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좀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어떤 인상으로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그 교회에 전금순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홀로 되신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교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밤에 한 10시나 11시 돼서 교회에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되면 항상 교회의 맨 뒤에 이렇게 이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면 이분은 하얀 한복을 입고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들어갈 때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옷깃을 여미고 애미 들어갔어요 들리는 소문에 이분이 성도들 중에서 장례식이 생기면 모든 분들의 여멀 이분이 손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홀로 된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머니 기도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회 모임을 이끄셨고 교회에 가난한 분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도우시는 일들을 이분이 하셨어요 제가 받았던 인상은 이분은 말씀은 많이 안 했는데 매우 실질적인 뭔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본 사람들이 터득한 지식들 단양 선생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며느리에 시어머님이 너무 억압적으로 요구하시면 지혜롭게 거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또다시 공경할 것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혜를 지식을 많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교회에 이런 지식이 가득 차 있으면 혼란스러운 젊은이들과 고민이 많은 초신자분들은 신앙에서 빨리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장노님 입찰에서 상대방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회에서 정말 견실하게 믿음으로 사업을 하셨던 장노님들이 나도 그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업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던 집사님이 장노님하고 상의하다가 알겠습니다 장노님 제가 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이런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해봤는데 라떼 옛날에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고 교회에 가득 차있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서로 얼마나 편안하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와 자매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싸워봐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 지식은 우리에게 전투적인 신앙을 요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싸우겠다고 결심하고 참전해야지만 그 싸움에 참전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미 싸워서 지식을 얻은 이들과 겸손한 나눔과 배움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향남교회가 이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투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이 지식이 충만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하고 저분한테 떡볶이만 얻어 먹었는데 뭔가 이렇게 뿌듯해지고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생기고 뭔가 지식이 쌓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시고 싶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 특별히 가정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권고합니다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저한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해하기가 처음에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제와 인내는 성화의 과정에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있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공중에 던져져 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나 무기력함을 우리가 느낄 수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난의 시기를 통과 하고 있고요 때때로는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만 저주받은 것 같고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내의 의도는 뭔가요 하나님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의도는 뭔가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전투 중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표현을 쓰죠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많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어가고 전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의 세월을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억울해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 그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인내의 시간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참는 겁니까 우리가 견디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견디고 계신 것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인 우리 속에는 생각은 빠르지만 몸은 못 따라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나는 준비됐는데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될 동력자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굴 시험과 용광로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혹시 다른 이웃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이 마음이 열리고 또 이렇게 회복되는 일속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고난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 회복적인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대속적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고난은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놓으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골로세스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살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와 또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쓰지만 어떻게 기뻐합니까 슬픈데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바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선한 목자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속에 깊은 신뢰를 가지라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역사적 시각을 가질 거라고 하는 외대한 요청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이 좌절과 원망과 좌절과 원망과 자포자기의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근을 공급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인내는 수동태인 것 같냐 능동태인 것 같냐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그냥 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행동일까요 베드로스의 말씀에 따르면 매우 능동적인 적극적 행동입니다 너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라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세워봐야 돼요 우리의 인내가 경근을 이루도록 더 단단한 믿음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인내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상기시키고 하는 그런 성도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고난 중에 인내의 과정에서 경건에 이릅니다 여러분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건은 되게 부실한 경건이겠죠 그렇죠 경건으로도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은 믿음이 기반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고난의 시절에 대한 견딤과 인내를 통과해서 수많은 연약한 영혼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 화가 중에서 로스코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저 그림을 그리신 분이 로스코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미국에 로스코 채플이라고 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저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 리노베이션 중이래요 거기에 그림 앞에 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많이 운대요 그림을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로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 색이 특이한 건 뭐냐면 수많은 덧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그냥 하나의 색만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밑에 색을 칠하고 또 위에 또 색을 칠하고 이러면서 마치 저 뒤에 있는 열 겹 밑에 있는 색깔이 약간 배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묘한 우리 속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 그런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은 다양한 색깔을 겹쳐 칠한 것 같은 그런 그림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인내의 과정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림을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가 많이 좌절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견딤의 세월을 보내야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주시고 세상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작품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되고 은사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직분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서로를 섬길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젊은이와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많은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묵묵하게 말하지 않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공존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기도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올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또 어린 아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1960년도 70년도 이럴 때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어떤 영적인 은혜보다 전혀 다른 색깔의 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지금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젊은 세대에 어린 세대에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믿음의 덕 덕의 지식을 더하는 이 전투와 싸움에 열정을 발휘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잠깐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주님 주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한국교회가 순전한 열정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주님 지금 저희가 우리 속에 있는 여러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향남교회와 또 한국교회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더하는 신앙의 열정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다음의 시대를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근총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이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리 이리 이리